AP투자연구소입니다. 10월 2일 오늘의 투자전략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1%, 나스닥종합 1.53%, S&P500이 0.93%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등락률 또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점차 확대됨에 우려 섞인 매물이 출회된 하루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 지표가 부진한 점까지 낙폭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는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했고 연이어 2차 공격을 준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며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X를 이용해 이스라엘에 추가 보복이 없다면 행동이 종료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네탄야 후 총리는 이란은 큰 실수를 저질렀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아직까지 별다른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에 장 마감을 앞두고 일부 낙폭을 만회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겠다고 여겨집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밑돈 47.2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는데요. 이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여하기도 했지만 항만노조 파업이 돌입된 가운데 시장은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확대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해야겠습니다. 물론 다시 안정되긴 했으나 국제주가 또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을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어서는 최근 급등한 중국 증시가 오늘은 휴장입니다. 또한 3분기가 마감되었고 3분기 실적 시신이 도래하고 있음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